가사집 좋게 갖다 주소. 아따. 달달하니 맛나다.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투련님이 부친 따라하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하지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보낼 적에 하지 말고.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투련님이 부친 따라하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이렇다시 춘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참 요쪽이 참 잘하네. 그렇게 그렇게 음조를 맞춰줘야 돼. 억양이 맞아야 돼. 아따매 잘한거. 천장오신 도련님이시다. 천장오신 도련님이시다.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울음을 리 없지만은 준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준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음이 쳐지지 말고 오아님 먹먹 시작 오아님 먹먹 흉중에게 답답해요 흉중에게 답답해요 흉중에게 답답해요 우리 간장에서 솟아난다 간장에서 솟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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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저를 다려갈까 하설언니 물어볼까 하설언니 물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언니 저를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부모님이 꾸중이여 저를 두고 가자 언니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그 마음 그 조사에 그 마음 그 조사에 그 은당 차결을 할 것이니 그 은당 차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건던 줄 모르고 길건던 줄 모르고 그 은양 문천을 당도 걷니 그 은양 문천을 당도 걷니 어지간히 되었구만 이거 그때 했었잖아 그때 요 향단 지금 하고 있잖아 그때 요 향단이 그때 요 향단이 그때 요 향단이 공원ís음 가사에 요 향단이 요 향단이 요 향단이 요 향단이 노염성 화개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봉선화에 물을 주다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하나 둘 도련님을 얼른 보고 도련님을 얼른 보고 하나 둘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하나 둘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도련님 많이 합해서 시작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과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과 문에 들어wor 기침소리 문에 들어 gains 기침소리 그렇지 문에 들어cą 심 침소리 눈에 들어 기침소리 오 신한 주를 알겄 더니 오 신한 주를 알겄 더니 오 신한 오 신한 주를 오 신한 주를 알겄 더니 오 날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오 날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의 존양무친 토련님들이라고 그때의 존양무친 토련님들이라고 그때의 존양무친 그때의 존양무친 토련님들이라고 밤참을 장만허다 밤참을 장만허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토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손뼉치고 일어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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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복원 만은 밤마다 복원 만은 복원 만은 나제 못보아 하니로세 나제 못보아 하니로세 어디까지 봤어요? 어디까지?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까지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까지요? 네 그쵸? 그때여 준양 모친 토련님 드릴라고 그때여 준양 모친 토련님 드릴라고 준양 모친 떨어뜨려야지 그때여 준양 모친 시작 그때여 준양 모친 토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밤참을 장만하다 밤참을 장만하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토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사이오주가 사이오피 사이오피 테레리 사이오가 형제붕 Marine 한 분 되니 헐 수 있어 하나 둘 한 분 되니 헐 수 있어 헐 수 있어 헐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준양이 넌 하나 둘 그때여 준양이는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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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려고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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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려고 그렇지 밤잠을 장만하다 밤잠을 장만하다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 오시네 시작 다시 허허 우리 사이 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 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이없은가 남도 사이가 이리 어이없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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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남도 사이가 이리 어이없은가 남도 사이가 이리 어이없은가 밤마다 보건만은 밤마다 보건만은 나제 못보아 하니로세 누가 그렇게 할까 나제 못보아 하니로세 사또 자제가 형제분 많테면 사또 자제가 형제분 많테면 테릴 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하나 둘 테릴 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하나 둘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 넌 도련님 뭘 드리려고 도련님 뭘 드릴려고 도련님 뭘 드릴려고 흐릴려고 흐흐흐흠 낭에 수를 놓다 흐흐흠 낭에 수를 놓다 단수 놓치 반기워요 산큰 돋고 일어서며 산큰 돋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허는 말이 수색이 만면허니 수색이 만면허니 이게 웬일이오 이게 웬일이오 여기까지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 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 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그다 보건만원 밤마그다 보건만원 낮에 못보아 하니로세 낮에 못보아 하니로세 사또자재가 형제분만 되면 사또자재가 형제분만 되면 테리사이네가 꼭 정하지 기다리고 하나 둘 테리사이네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방문 열고 들어서니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요 춘향이는 그때요 춘향이는 그때요 춘향이는 고려헌 임을 드릴냐고 고려헌 고려헌 임을 드릴냐고 흐흠 낭에 술을 놓다 흐흠 낭에 술을 놓다 한순옷이 반기허여 상크둡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허는 말이 수세기 만면 언니 하나 둘 수세기 만면 언니 이게 웬일이오 이게 웬일이오 그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들이라고 그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들이라고 밤잠을 장만허다 밤잠을 장만허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허 밤마다 보건만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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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압도 자제가 형제분한 밤마다 테리사이네가 꼭 정하지 헤이 하나 둘 테리사이네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하나 둘 아이가 계십니다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준양이는 도련님을 드릴냐고 도련님을 드릴냐고 흐흐흐흠 낭에 술을 놓다 흐흐흠 낭에 술을 놓다 단수 놓지 방기어요 상큐둑고 일어서며 단수 놓지 방기어요 상큐둑고 일어서며 단순호치방기요 호치방기요 단순호치방기요 상크 눕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허는 말이 수색이 만면허니 이게 웬일이오 이게 웬일이오 그때 요 향단이 요염섬섬화계상에 요염섬섬화계상에 풍선화에 물을 주다 하나 풍선화에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하나 둘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하나 둘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과 문에 들어 기침소리 문에 들어 기침소리 오시난 줄을 알겄더니 오시난 줄을 알겄더니 오시난 줄을 알겄더니 그 때여 그 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들 일야고 그 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들 일야고 밤잠을 장만허다 밤잠을 장만허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 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 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밤마다 보건만은 나제 못보아하니로세 나제 못보아하니로세 사또 자제가 형제 붓맞은 되면 사또 자제가 형제 붓맞은 되면 텔사이네가 꼭 정하지 헤이 하나 둘 텔사이네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양이는 하나 둘 그때여 춘양이는 고려헌님을 드릴냐고 고려헌님을 드릴냐고 고려헌님을 드릴냐고 점수 복수 잡고 허는 마리 복수 잡고 허는 마리 수색이 만면허니 수색이 만면허니 이게 웬일이요 이게 웬일이요 그렇지 잘하셨어 조금 쉬었다가 사탕 여기 사탕 돌리치여 내가 막내니까 또 돌려야해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